적분의 참맛을 보여줄 수 있는데 미분되어 있는거 봐 미분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? 프라임 있잖아요 프라임 프라임을 원함수 fx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인테구라루, 보아뱀, 아나콘다를 달아주면 되거든 그럼 그 아나콘다를 달아준다는 말은 이거 있잖아요 이 함수를 적분시킨다는 건데 잘 봐라 잘 안 보면 못자겠나 이거를 하나 더 늘려줘 X삼성 그 다음에 늘려줬기 때문에 나누기 3을 해 그 다음에 원래 3은 있었고 그래서 지워줘 X삼성 됐고 요것도 보면 여기 1이잖아 1에 더하기라면 2가 되겠지 2가 나누어질 건데 약분 되지 그래서 ax 하나 더 늘려줘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면 X에 0성이 붙어있다는 거야 1를 늘려줘 그 다음에 1이 나와서 나눠봤자 그대로니까 X에 1성이 되니까 1을 나눠야 되고 적분상수 C를 붙여야 돼 C 한 번도 이야기하는데 비타민 C 아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르는 문자가 A 하나하고 C하고 두 개 있지 근데 주어진 조건 봐봐 F0이 1이고 그럼 C이 1이란 말이야 0000이 오면 C는 1이라 끝났어 이거 이거는 계산하지 마라 바로 알아야 돼 직관적으로 그 다음에 F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된다 생 1여가지고 쭉 하면 A 값이 나올 거야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 빨리 한다 빨리 해 마이너스 1한 거 알았고 그 다음에 2를 넣은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요렇게 풀어주면 돼 인테쿠라루 보아뱀 아나콘다 뭐 부른 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적분하는 방법 기억해놔라 3 4 6 7 8 5 10